우리는 어딜 갑니까? 텍사스 데 브라질 누가 보내줬죠? 바올 형이요 에임이요 바올 형이 누구죠? 애기 둘아파 준재 혜준이요 준재가 기분 좋을 땐 누나 이러고 귀여웠는데 조금 그냥 그럴 땐 이모라고 부르더라 이녀석 이녀석 생일 파티입니다 입맛을 다 먹은거죠? 배고픕니다 근데 뭘 먹어야 되는지? 너 우리 먹는거는 없을래? 먹는거는 여기서 그냥 다 갖다 대고 좀 먹어보고 싶다 그냥 소프트에 한참을 마시고 그냥 마시오 괜찮아요 이거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한번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한참이 패션 OK, OK, so when you write it, you write your pencil on this one, OK? OK, can I take this one? Yeah. OK, excuse me. Enjoy. Thank you. 어디가?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는 거야? 어, 오빠랑 갔다 와. 잘 못 갔다. 어, 먼저 갔다 와. 아니, 아니, 잠깐만, 그냥 같이 가. 이거 가방 틀어갈게. 어? irse learnki, 아, 오리인 것 같아. 포테이토에 오리인 것 같아. 아, 오리. Softs?! 고추냉이 치즈 같기도 하고 난 토마토를 좋아하네 약간 야채 위주로 가져가고 고기 담을 때를 만들어놔요 고기? 한 번 더 넣을 것 같아 맛있다 맞지 않아? 맞아맞아 고기 좋아서 왜 야채가 먹나 싶겠다 이거 뭔지 몰라서 치즈인데 맛있겠다 아스파라거스 먹어요? 아니요 고기 좋아서 고기 좋아해요 고기 좋아해서 고기 좋아해 장날보다 안되지 않는다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너무 이쁘게 나왔다 오빠 나는 완전 푸짐하게 만들었는데 오빠는 진짜 이쁘게 나왔어 맞아 너무 이쁘게 나왔어 봐봐요 그치 사랑은 고추장 되었습니다 고추장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띵고싶어 띵고싶어 아... 아... 띵기 띵기 아,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생명을 부르러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다 먹힌 줄 알았어 사이에는 사이에 여인은 순한 토끼 같았어 오빠 미디엄 와일? 뭐 먹을까? 미디엄 와일? 마이도랑 비핀다 비핀 너무 흥미리 뭐야 라운드 원 저번에 못 간 라운드 원 마이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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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켓! 역시! 엄청 어려워 오! 오! 기다려! 기다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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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잘 퍼져! 어! 뭐하는거지? 아! 빨리 던져야되네! 왜? 빨리 던져야되네! 한 턴에 이게 라운드별로 시간이 있나봐! 좀 위로 던져!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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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안돼! 오! 오! 아하! 아하! 아니 오빠 이기랬는데! 5점이자 아영이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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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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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ippus! 컷! 오! 다음! 다음! 오 잘해 잘해 오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여기 여기 재밌네 재밌다 어 오빠 이거 볼링? 아 진짜? 볼링 해볼까? 볼링 느낌 꼭 놀았어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할 수 있어 물 물 물 아 아 아 아니야 오빠 잘한 거라니까 우리 아까 어디 있었어? 들어올 때 뭐 있었지? 여기로 왔어? 디테인더스였어 아 디테인더스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는 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